네 안녕하세요 빨간초끼입니다 1일차 SKI 테크놀로지 경쟁률이 나왔죠 5개 증강사 청약건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날 청약건수인지 경쟁률이 그렇듯 치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일단은 좀 보죠 미래죠 청약건수 90만건 어마어마 하죠 경쟁률은 80 대 1 경쟁률이 정말 그렇다 치더라도 청약건수가 거의 100만건 100만건 끔찍하네요 공모주수가 240만주니까 120만주 이제 두주는 글렀고 한주 한주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다음은 한투죠 한국투자증권 장애가 물론 있었죠 경쟁률 60 대 1 공고물량이 170만주인데 균등배정 물량 80만주인데 80만건 다 왔죠 벌써 한주 가능하죠 일단 오늘 청약고만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웃음이 나오네요 이거 하면 스마트폰 어플 캡쳐 화면이 좀 안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늘렸거든요 네 일단 그렇구요 계속 보죠 다음은 SK죠 빌의 일반 경쟁률 얘는 빌을 직접 뿌려주죠 117 대 1 빌의 우선 57 대 20밖에 안돼요 다음부터는 SK 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수료를 이빨에 올려서 네 안좋은 표현이죠 많이 올려서 네 VIP나 이런 우대하는 비율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공목바 10만 5천원에 청약건수가 22만건이죠 네 SK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비집고 들어갔죠 사람들이 자 다음 삼성이죠 네 삼성 네 번지기의 아이콘 네 211 네 경쟁이 다 비례가 아니라 통합이에요 통합이라도 굉장히 높죠 첫날 211이면은 보면은 네 상사 배정 물량 보면은 네 19만건에 벌써 54만건이에요 네 20% 네 20%는 안되는데 10% 확률이 갈 것 같아요 네 뽑기를 다시 해야 되나요 네 뽑기를 다시 해서 자 마지막은 농협이죠 농협은 221 대 점 1 3 대 1 당사 배정 물량 19만건 청약건수가 66만건 지난번에 SK마사 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갖고 있었을 거에요 아마 그래 가지고 네 뭐 30%죠 이제 자 정리를 하죠 일단은 지난번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볼까요 의무 있을까요 네 자 이거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때 1일차 때 경쟁률이죠 청약건수가 뭐 뭐 3주 1일차 경쟁률을 기준으로 이거는 뭐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뭐 두주 그랬겠죠 이건 뭐 다섯주 네 이거는 청약건수가 많으니까 뭐 어차피 이건 넘어갔고 네 이거는 한 4주 3주 정도 됐죠 그럼 첫날에 더하면은 네 첫날 더하면은 10주 이상 나왔죠 13주까지 나왔죠 네 14주까지 나왔죠 하나까지 하면 한 14주 첫날 해도 14주였는데 둘째날 그래서 결론은 7주 내외 받으셨죠 6주 재수 없는 분은 저 같은 분은 6주 네 이렇게 받았고 뭐 경쟁력이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네 청약건수가 중요하죠 지금 네 이렇게 됐었고 네 바사테 1일차가 한 14.3조 15주 정도 들어왔죠 15주 정도 돈이 네 15주 정도 그래서 63주 정도 들어왔죠 2일차 다 해가지고 네 한 4배 들어온 거죠 63조 네 이거는 SKI 테크놀로지 오늘 정리한 거죠 네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보다 보면은 네 청약건수가 90만건 한트가 80만건 SK가 20만건 삼성이 50만건 뭐 만 단위는 숫자도 아니에요 이제 NH는 60만건 경쟁률은 얘네들만 비례를 뿌려줬고 나머지는 비례를 모르죠 그래서 뭐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네 이거는 뭐 이렇다 치고 삼성이랑 NH는 어차피 높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일단은 경쟁률 뽑아봤을 때 비례경쟁률이 한 500대 1 나왔죠 70조 70조 기준으로 지금 뭐 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쿠폰 같은 경우에 상장일인데 네 보통 때 같았으면은 굉장히 좀 거래량도 팍팍 늘고 그랬었는데 거래량이 늘지는 않아요 뭐 30분 한신이 되도록 어 예 유통가능 물량도 소화를 못했죠 네 150만지 160만지 계속 이랬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이요 돈이 다 SKIET에 가는 바람에 네 상장초에도 아침 초기에도 네 딱 200% 시가 200%도 기록하지 못하구요 근데 흘러내렸죠 8만원에서부터 시가가 네 8만원에서 흘러내렸죠 원래 9만원인데 그래가지고 9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하루종일 흘러내렸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시중에 네 거래량을 보면은 네 350만지 밖에 안돼요 네 보통 이런거 상장하면은 천만주 2천만주 가는거 금방이잖아요 네 너무 적죠 그냥 유통 가능 물량 280만주에서 조금 오버하는 정도 네 그러다보니까 주가를 지키지 못하고 쳐져버렸죠 흘러내렸죠 그래서 아직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한불일이 SKIET가 한불일이 월요일이지 다음주 월요일날 월요일인가요 하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잠깐만요 월요일이네요 네 5월 3일 네 5월 3일에서 이게 살아날까요 네 저는 8만원 한 8만 3천원대 그정도에서 다 파는거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국헌가 걸쩍 걸쩍할 때는 아니고 국헌은 팔았으니까 네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하면 1.3, 1.0, 1.6, 0.2, 0.7이죠 다 더하면은 4, 4.4 정도 밖에 안돼요 4.4 네 그 SK박사 때 14 했는데 7 됐죠 2튿날 7 됐죠 네 이게 4.4였으면 이제 2 되나요 2, 2, 3 균등 2, 3주 예상되요 지금 2주에서 3주 정도 예상되고 어 경쟁률이 꽤 높은데 비례경쟁이 이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차피 이거는 뭐 안되는 비례를 못봤는데고 네 뭐 안들어가겠죠 사람들이 뭐 내일 되면 거의 비슷해질거에요 아마 네 SK도 굉장히 계좌 많죠 지금 보다보면 일단 70조 기준으로 500대 1이니까 그걸 예상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 12시부터 네 네 중계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아 정말 이게 정말 먹을 거 없네요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아 계좌전쟁인데 계좌당 균등당 한 2주에서 3주 오늘 저녁에 돈치기를 다시 해서 시간을 점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비례, 한두, SK, 삼성, NH까지 시간을 다시 점지 받아서 내일 다시 청약을 해야 되나 불성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청약하다가 이체를 하다가 잘못 이체를 해가지고 그 엑셀파일로 이체금액을 예산했는데 그 라운드함수죠 라운드함수 네 뭐 아시는 분 아는데 라운드함수를 잘못 써가지고 52만 5천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52만 4천원 4천2병 4천3병 다 이렇게 돼가지고 더해가지고 입력이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1천원 한 7백원 5백원 다 모자라가지고 계좌를 다시 이체했죠 오늘 한 2시간 걸렸어요 되게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진짜 왜 저는 뭐 1일차 하냐 그러면 저는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말 하나 주말에 좀 쉬고 일단 경쟁률이 이렇구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하이팅 하시고 뭐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거든 받은 뭐 2주 3주라도 받아도 돈이 되니까 네 받아서 큰일 났어요 지금 툭플러스 소고기 두 번 땡겨 먹었고 참치 한 번 땡겨 먹었는데 그것도 안나올거야 대신 진두부로 하여튼 영상이 도우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렇고 내일 그 뭐냐죠 스펙 하실 분들은 스펙 있지 말고 넣으시구요 아니면 뭐 상장에 넣으셔도 되구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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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